바바이 필리핀 안녕하세요 저는 대니엘 민찬이라고 합니다 이번 영상은 SP19의 또 다른 20명곡 한국에서는 또 이거를 띵곡이라고 하죠 한강싸 훌리 한국말로는 끝까지 라는 서정적인 노래에 제가 리액션을 해보려고 합니다 긴 말 필요없이 영상 먼저 보러 가시죠 1 2 2 3 5 5 5 5 5 5 5 5 6 5 6 6 7 8 8 9 10 10 10 10 10 11 11 12 15 11 12 12 13 13 15 16 15 15 16 17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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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지 모르겠는데 좀 더 뭐라 해야 되지? 이 세상이 끝나도 나는 계속 너를 사랑할 것이다. 변치 않은 그런 사랑에 대한 마음을 너무 잘 표현했고 특히나 우리 스테일이라는 가수분께서는 노래 정말 잘해요. 고음이 엄청나고 또 중간중간에 이제 마지막쯤에 이제 말깃다라고 이제 계속 외치잖아요. 네, 세 멤버가 한 명씩 한 명씩 한 명씩 딱 그렇게 부르는데 아마 거기서 이제 여성 팬분들이 하지 않았습니까? 다니엘 씨는 어떻게 되셨습니까? 저도 진짜 한강사 홀리라는 곡을 듣고 이제 좀 느낀 게 전체적인 곡 분위기가 이제 한국 발라드의 서정적인 이제 감정을 좀 표출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또 틸라루아랑은 또 다른 느낌을 또 전달받았어요. 이제 요번에 나온 이제 한강사 홀리라는 곡은 홀리라는 뜻이 이제 종류라는 뜻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종류라는 게 정말 이제 여러 가지의 또 의미를 갖고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 정말 사랑하는데 정말 이제 그 사랑 고백을 어떻게 또 표현을 해야 될까? 그 남자가 진짜 그 여자를 향한 그 사랑 세레나데를 정말 저는 좀 슬프게 와닿았다고 저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정말 좀 슬픈 러브송이라고 해야 되나요? 네. 그 전에 이제 저희가 이제 또 리액션을 했던 이제 러브송과 또 약간 다른 슬픈 러브송으로 저는 또 느껴졌습니다. 굉장히 노래를 들이면서도 저희가 이제 또 한글 가사가 또 위에 보였어요. 그래서 한글 가사와 같이 또 보면서 봤는데 가사도 정말 작사를 정말 잘하신 것 같아요. 이 노래를. 네. 개인적으로는 이 SB19의 작곡가 분도 한번 꼭 듣고 싶은데 노래를 너무 잘 만드세요. 네. 일단 여기서 또 다시 한번 느껴지는 게 SB19은 댄스만 잘하는 아이돌 가수가 아니라 노래 실력까지 갱비한 가수라는 것 같아요. 정말 소풀적인 부분에서는 대단합니다. 정말 계속 들으면 들을수록 저희가 정말 욕심이 나는 게 뭔지 알아요? SB19과 같은 무대에 저희가 서는 게 너무 좋죠. 계속 이제 이 SB19를 접하면 접할수록 정말 이 매력을 정말 빠지지 못할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SB19이랑 같은 무대를 하면은 고읍을 추실 건가요? 어.. 고읍이라는 거는 민찬씨가 네. 민찬씨가 여러분들께 또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저는 브레이크 할 거고요. 네. 민찬씨가 이제 고읍을 할 예정이니까 어.. 근데 이제 일단은 SB19이 다섯 명의 보컬로 또 이루어졌기 때문에 또 발라드 이제 또 소상적인 노래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같이 어.. 어.. 민찬씨와 이제 대니엘이 같이 한번 콜라보로 어.. 듀엣으로 한번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기대 부탁드리고요. 오늘도 어김없이 모두 스튜디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마지막 인사하고 이제 저희가 마무리 짓도록 하죠. see you next time 감사합니다 맛있겠다 맛있겠다 devices elev 69 ap est by